이제 감당편입니다. 태폐 감당을 물전불벌하라 소백수발이니라 고야라 태폐는 성모요 감당은 두리하니 백다위당이요 적자위두람 저는 전기지엽야 오 포른펄기주감야람 백은 당백야 오 포른주사야람 소백이순행당국하야 입포무왕지정할샘 옥사감당지하러니 기후의 인사기 덕구름에 기수인 불인성야람 태폐 감당을 물전불벌하라 소백수계니람 구야라 태는 저리오 개는 시가람 불폐즉 비튼불 벌리니 해지유 구이유 신야람 하정도 방차람 태폐 감당을 물전불벌하라 소백수계니람 구야라 태는 구리오 새는 사야람 물베즈 비튼불 펜이라 감당삼정이람 신야람 inclusivos 사야람 이거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나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이분들께서 소중히 쓰시는 물건을 남겨주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지요? 아주 소중히 여기고 정말 귀한 사람 왔을 때 이게 바로 내가 물려받은 거라고 보여주기도 하고 소중히 다루지 그렇듯이 여기는 소백이 문왕의 정치를 펼치려고 와서 머물다가 머물 때 집이 없으니까 이 감당이라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운막처럼 지고 계셨던 곳입니다 그러니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교화를 받아서 저 나무는 참 그 소백이 와서 머물던 곳이야 지금 말하면 정이품송 이렇게 후중히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시예요 그런데요 폐폐의 감당을 저 무성한 감당을 이게 아가위나무라고 하죠 아가위나무를 물건물걸하라 가지도 꺾지 말고 밑동도 자르지 말아라 소백 소발 왜 그러냐면 소백께서 거기서 이렇게 머무셨던 곳입니다 그러니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이렇게 간직하라 우리나라 정이품송이 그런 거 아니에요? 소라오 밑에서 비를 피해가지고 저수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은 거지 도야라 폐폐는 성무요 아주 무성한 모습이다 감당은 그 둘이 아니 이 이 둘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아그베 아가위라고 하지요 아가베 그러니 백사 위당이요 그 흰 것을 당이라 하고 붉은 것을 주라고 하더라 이거죠 근데 거기 보면은 주에 보면은 당은 금 당미아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당미 할 때 리자도 대나무 그런 뜻인데 아가베 그런 말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조금 더 볼까요 기자 여 유 적백 미 약 가야 그 기자라는 건 뭐야 그 열매예요 그 열매가 붉은 것도 있고 흰 것도 있고 미약 미는 달콤한 거고 악은 쓴 거예요 달고 쓴 것이 있는데 백색은 흰 것은 당당이라고 하고 적색은 수비 작인이 그 적색은 뚫으면서도 셔요 신이 수거에 습여 습여 부시아라 뚫기가 아가베와 같이 뚫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겼다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아가베 가보면은 지금은 저는 사실은 까맣게 읽는 것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더 읽었을 때는 아주 뚫어요 정말 뚫어요 돌별하고 더 작은 거 있어요 아가베라고 팥배나무 그렇긴 한데 저희 거기 충청도에서는 이거를 아그베 아그베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그베나무가 까시나무 이렇게 돼 있어서 잎은 별로 안 큰데 다닥다닥 열고 한 송이에 다섯 개씩 열려 있어요 이렇게 이걸 확대해 보면 배 배 쩐박인 것과 똑같지만 그렇지만은 처음에는 파랗다가 익을 때쯤 지면은 색깔이 조금 옅어지다가 까매져 버리죠 까매져 버리죠 까매져 버리죠 까말를 때는 대개 첫 소리가 첫눈이 내리고 그럴 때쯤 산에 가면 까맣게 의기가 있어요 그게 까맣게 푹푹 떨어지면 그때는 조금 새콤달콤해요 선은 이게 자를 전자지요 전기지엽이야 그 가지와 잎을 자른다는 뜻이고 벌은 벌기 조 간냐라 벌이란 것은 그 가지와 원줄기를 자른다는 뜻이다 백은 방백이다 방백을 백이라겠다요 발은 초사야라 발이란 것은 풀로 만든 집이니까 그 아가베가 나무가 이렇게 동이 됐으면 그 밑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소백이 순행 남극하야 소백이 남극을 순행할 적에 순행해서 이 포 문왕지정 할세 문왕의 정치를 베풀 적에 포는 이게 폴포자니까 펼칠 적에 혹 사 감당지하라니 혹은 감당나무 밑에서 잠깐 머물러 있었더니 기후에 그 후대에 인사 기덕으로 사람들이 그분의 은덕을 생각하기 때문에 애 기수이 불인상려라 그 나무를 아끼고 아껴서 차마 그 상처를 주지 못했다 그 나무를 다치거나 베거나 하지 못했다 이거죠 여기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마음을 잇는 거예요 의심은요 폐폐 감당을 물련물폐하라 저 울창한 아주 지금 잘 잘했겠지 오래 됐으니까 그 더부룩하게 자란 감당을 물련물폐하라 자르지도 말고 꺾지도 말하라 소백 소백 소개니라 소백 께서 쉬셨다 하시던 곳이다 부야라 폐는 절이요 꺾는다는 것이고 개는 식야라 쉰다는 뜻이다 물폐 즉 피특 물벌 이이니 애지 유구이 요심나라 이제는 그 폐 꺾지 말라고 말한 걸 보면 다만 자르지 말라고 한 것이 뿐만이 아니니 한 수 더 뜬거니 그거래요 애지 유구이 그것 사랑하기를 더욱더 오래 들면 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거에요 시경은 한 다리 걸러서 더 깊어지는 거에요 처음에는 자르지 마세요 두번째는 아예 만지지 마세요 세번째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하장도 방차 아랫장도 이와 같다 폐폐 감당을 불전불배하라 여긴 백장이니까 이게 배는 절을 하려면 이렇게 숙이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숙이지도 말하라 그 말은 뭐에요 잡아다니지 말하라 그 말이에요 저를 더부룩하게 잘다란 감당을 다루지도 말고 이렇게 흔들지도 말하라 소백 소생이라 소백께서 머물던 곳이였느니라 구야라 배는 구리오 구리오는 굽힌다는 거니까 만지지 말라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세는 사야라 거기 집사자니까 집을 삼았던 곳이다 그 말은 뭐에요 머물던 곳이다 물베즈 비틀 물페이라 이제 만지지도 말라 했으니까 아까 꺾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다 한숨 덧던 거다 이거죠 감당 삼장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